네 반갑습니다. 1학년, 2학년 친구들 남혜영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이렇게 캐스트 영상으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중간고사 시험이 끝난 지가 꽤 됐죠. 시험 잘 봤는지 이제야 물어보네요. 우리 친구들 시험 잘 보셨나요?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한 거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만족스러운지 어느 점을 내가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시기가 중간고사가 끝났죠. 그리고 지금 기말고사가 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5월 달이에요. 날씨가 좋고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기 딱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마음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선생님이 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휴식 시간도 가져야 되겠죠. 근데 머지않아 또 우리가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겸 6월 학평을 대비, 대비를 할까 말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6월 학평이라고 하면 3월 모의고사를 보신 친구들도 6월에 또 볼 수도 있고 3월에 안 봤던 친구들 중에서 또 6월에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모의고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공부 꼭 해야 되냐고. 그래서 할까 말까라고 하는 제목인데 당연히 답은 해야지죠. 당연히 답은 해야지인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좀 얘기를 해서 6월 학평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짧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6월 학력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언제 시험을 보는지부터 시험 범위가 어딘지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죠. 내가 봐야 되는 시험이니까. 2019년 6월 4일에 봐요. 6월 초에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금방이죠. 6월 초에 봐요. 1학년은 수학 방정식과 부정식까지가 시험 범위고 2학년은 가형과 나형 공통으로 수원의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삼각형의 활용 그 뒤쪽 빠지고 삼각함수 그래프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자 여기가 시험 범위다. 6월 학평은 6월 4일에 본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6월 학평 대비 할까 말까 해서 당연히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당연히 해야지. 6월 학평은 의미가 있어요. 6월 전공연학 학력평가 시험은 의미가 있어. 물론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직결적으로 점수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죠. 그래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잘 본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못 본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신 시험은 점수가 잘 나오면 그게 바로 내 내신 점수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6월 학평 뭐 이런 학력평가 시험은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히 몸 가가지고 시험 보면 되지 않냐. 그래도 되지 않냐. 아무 상관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점수가 반영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월 학력평가 시험이 의미가 없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서 그냥 시험지 잘 보고 왔어요. 라고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수능형의 문제. 내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에서 열심히 공부한 1학년, 2학년 마찬가지죠. 그러한 단원들의 수능형의 문제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형의 문제에 내가 좀 적응이 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과거에 좀 나왔어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복습할 수 있는 계기죠. 수능형의 문제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따로 시간을 내긴 힘들어. 그래서 6월 학평을 대비할 겸 수능형의 문제로 나는 중간고사 범위를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국에서의 나의 위치, 전국에 있는 나랑 동일한 학생들 중에서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기말의 영향. 6월 학평의 시험이 변형이 돼가지고 변형 문제가 기말고사에 나올 수도 있고 또 6월 학평을 되게 잘 보게 되면 그 기운으로 기말에 또 긍정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또 기말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겸사겸사 6월 학평이라고 하는 그 시험은 시험 점수 자체가 나를 어떻게 미래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시험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대비를 하셔야 될 거고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시험지예요. 그래서 6월 학평은 당연히 대비를 할까 말까 해야지 얘들아. 해야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기출 문제 푸는 겁니다. 단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기출 문제를 그냥 무조건 푸시는 건데 기출 문제는 우리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2018년 6월 학평의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풀어보시면 돼요. 똑같기 때문에 범위랑 이런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자가 이 단원들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를 했는지를 보시면 되고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다 6월 학평의 시험지를 보셔도 괜찮아요. 단원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1학년은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 것. 문제가 잘 안 풀려서 해설지를 좀 보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안에 어떤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분석하시면서 문제 위주로 많이 풀 것.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출 문제를 바로 시험지를 다운받기가 힘들어. 교과서 밖에는 첫 세대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에 2018, 2017일에 시험지 6월 걸 다운받아도 여러분들 거랑 관련이 없어요, 시험지 자체가.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은 기출 문제집, 시중에 파는 기출 문제집을 한 권 정도 선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어떤가라고 선생님이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 수학 1 파트가 우리 수능이 시험범이잖아요. 가형, 나형 다 공통으로. 그래서 수능의 문제를 미리부터 다뤄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문제집을 좀 풀면서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풀이로서 6월 학평을 대비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얼마큼 공부하면 돼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하루에 30문제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30문제 푸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모의고사형의 문제는요. 그러면 충분해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서 딱 빡세게 여러분들이 장기간 공부하실 게 아니라 딱 빡세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기출 문제를 쫙 풀면서 여기 있는 단원들의 수능형의 문제, 모의고사형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내가 여기서 어느 단원을 잘 모르는지 어디가 좀 빵꾸가 났는지 그런 개념서를 찾아보면서 정리도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돼요. 6월 학평은.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고 중간고사 이후에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만나고 싶었고 이 시기에 이제 바로 6월 학평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6월 학평은 의미가 있는 시험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볼 것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학평 또 잘 보시고 또 기말고사 열심히 해서 또 잘 보시고 그쵸? 우리 이런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또 다른 거 준비해가지고 다른 캐스트로 여러분들 만나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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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